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르노삼성 SM6 1.6 TCE RE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7년 시기에 주행거리는 49,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165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들어가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컨디션 쭉 보시고요 이어서 범퍼도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 탈리스만으로 드레스업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압축휠입니다 림 끝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96mm 9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고펜터치 아주 살짝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쭉 보시면 운폭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림 끝 쪽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고 제로 맞췄습니다 6.44mm 85%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깰침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탈리스만으로 드레스업 되어 있고요 탈리스만으로 드레스업 되어 있고요 위쪽에 리어 스포일러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확인할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림 끝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컨디션 쭉 보시고 사이드 밀어보겠습니다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림 끝 쪽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아주 화사한 컬러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보스 사운드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9,724km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핸들 보시면은 이 차량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 옆쪽에 핸들 열선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선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볼게요 보시면 하이패스 20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마사지 시트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옆쪽에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서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크루즈 있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주차 보조 기능도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하고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 컵홀더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르노 삼성 SM6 1.6 TCE RE 모델 살펴봤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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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